시각장애인에게 점자는 왜 중요할까? 혼자서 책을 볼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 제 위치도 알 수 있고요 3-4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탈 수 있고 1층 컵라운드 골라요 화장실도 가능 하지만 난감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음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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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도 알 수 있는 걸 지금 장난하나 봐요 가끔은 이렇게 반대로 달려있게 돼요 그렇게 모르고 들어가게 된다면? 변대가 되고 경찰서로 갈 수가 있어요 너무 필요한데 없는 곳이 너무 많은 점자 어서 빨리 모든 곳에 점자가 생기면 좋겠네요